네 안녕하십니까 소룩스 주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점왕 인사홀리였습니다. 소룩스 오늘 1월 26일 신주가 상장되는 날인데 거래량을 동반해서 예쁘게 거래량 소화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재님들 소룩스 관련해가지고 연이은 주가 하락에 많이 걱정도 되시고 제가 이전 영상부터 본주에 대해서 계속 매도타점도 잡아드렸고 앞으로 소룩스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들도 지속적으로 공유를 좀 드렸었죠. 오늘 못보신 주재님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소룩스의 앞으로의 일정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놨기 때문에 우리 주재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신다라고 하면 소룩스 관련해서 충분히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주임들이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14주 우리 주임들도 전부 다 입고가 완료되셨을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본주까지 가지고 계신 주임들이라고 하면 15주겠죠. 지금은 박스권 구간 안에서 고점에서 일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다시 한 번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추가적으로 소룩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 관련한 이런 중요한 일정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F-Day 3사항 관련해 가지고 이 중간 발표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일정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모습 보여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F-Day 3사항 관련해서 이 중간 발표 일정에 따라서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최대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일부 비중 축소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고 제가 지금 박스권 구간은 이렇게 좀 잡아 드렸죠. 지금 위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항 라인을 좀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전 매물 때도 워낙 많고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신주로 상장되는 무상증자 수량에 대해서도 좀 예쁘게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봐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의 구간에는 1900원, 아래 구간 1400원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 구간은 주님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왜 소룩스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상증자 14주죠. 14주가 나오는데 이거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전 영상부터 좀 말씀드렸는데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룩스 관련해서는 이렇게 타점왕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소룩스를 엄청나게 계속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들께 하나라도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지금 권리 공매도 이런 매뉴얼들도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제가 이때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지지를 받고 쉽게 5천원까지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썸네일로 좀 공유를 드렸었고 아리바이오 관련해서 합병에 대한 가시화로 시총 6천억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일단 신주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드렸는데 보면 6일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대 주주에 지금 무상증자 받은 물량이 3천만 주 남았습니다. 3천만 주 가지고 있고 이거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 물량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 3천만 주 플러스 세력들의 물량까지 더한다고 하면 이거 주가 1차 라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라인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는데 주가 동전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아리바이오 관련해서 이슈 있고 FDA 관련 중간 발표 언제 있습니까? 주가 하락할 수 있고 하락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얘네들은 무조건 물량, 개인들의 물량 계속 쓸어 담을 겁니다. 주가 공포감 줘서 주가 내려오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 깨고 공포심리 이용해서 물량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1차, 2차 지지 라인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입절하고 나가는 방식 이런 계획들은 제가 전부 짜놨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중에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2대 주주와 세력들의 무상증자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 구간에서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최대한 매수 타점 이용하고 고점까지 목표가 설정된 이후에 비중 축소하면서 계속 상황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중간 발표 일정까지 맞춰가지고 최대한 평단가 관리해야 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제죠. 목요일날 소룩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지 라인 아까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지지 라인 좀 눌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목표가를 설정한 이후에 어느 정도 비중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봐드렸던 구간이죠. 이 구간 박스권 안에서 최대한 우리는 평단가 관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형 상황이고 영상 끝으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소룩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소룩스 관련된 타점들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고점부터 1월 5일부터 8,490원 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드렸고 연이어서 매도 타점들을 잘 드렸습니다. 변동성 있는 장 나오면 꾸준하게 우리 주주의님들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이때 같은 경우에는 3,880원에 단타로 수익 보고 나왔었죠. 11일날도 타점을 드렸었고 12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2일날도 4,625원에 12일이면 이때 고가가 4,650원이었습니다. 이때 고가 대비해가지고 4,625원이면 굉장히 고점 부분에서 매도 타점 잘 잡아 드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19일날에도 4,000원 부근에서 저희가 4,0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까지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주의님들 이런 타점들 어려우신 분들 또 소룩스 관련해서 제가 아까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간 발표 일정 이전까지는 박스권 구간 안에서 비중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이런 내용들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소통 받고 싶고 저희가 이렇게 타점들에 대해서는 저점 부근에서 타점 충분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와 소통방 저희가 추가적으로 같이 양방향으로 소통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위에 번호죠. 010-3703-8575 이 번호로 빠르게 소라고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통방에서 아침마다 조금 바쁘죠.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소룩스 한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진엔텍 관련해가지고 신규 상장주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죠. 어버브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꾸준하게 타점 드리면서 수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제님들 소룩스 관련해서 타점왕 믿고 타점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소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장하시게 되면 이런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입장하셔서 최대한 중간 발표 이전까지 우리 소룩스 평단과 관리해서 중간 발표 일정 좋게 나오면 최소 잡는 게 5배 이상 갈 수 있고 만약에 중간 발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중간 발표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이런 내용들 중요한 게 공유 빠르게 받으시는 게 좋겠죠. 빠르게 공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번호로 소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이거는 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최대한 저희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공유를 좀 드릴 것이고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우리 주주님들이 받을 수 있는 내 계좌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추천이 나갑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매일 하나에서 두 개 종목 정도 종목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을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좀 나눠가지고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드렸던 날짜가 1월 3일 날 드렸었죠. 3S와 픽셀 플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타점을 좀 드렸었고 지금 날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1월 3일 날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 좀 드렸었는데 이쪽에 보시면 픽셀 플러스와 3S 저희가 종목 추천이 똑같이 나갔었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좀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주식 타점왕 해서 날짜 24년 1월 3일 날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3S와 픽셀 플러스 좀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살표로 나갔던 픽셀 플러스와 3S 종목 추천이 나갔던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수익을 받냐 일단 3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수익 종목으로 좀 가지고 가면서 수익률 46%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단타 종목 21% 수익 받고 연이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5차 종목은 제주 반도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 외에도 물론 단타 종목은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짧게 잡고 손절 보다라도 1%에서 3%대 정도 손절가 잡기 때문에 우리 주제님들 수익 벌써 얼마 받습니까? 지금 35%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45% 단타 종목도 13%, 4%, 2%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보여드리고 있으면서 3차, 5차 수익 종목 아직 진행 중에 있음에도 210% 정도 수익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6차 종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주제님들 이거 저희가 단타 종목은 손절가 잡고 가지만 이렇게 수익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100%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 소통방 입장까지 하셔서 이런 내용들, 이런 수익 종목까지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이 번호로 저희가 6차 수익 종목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한 번 타점왕, 타점 공유, 희망한다 꼭 타점이라고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 종목들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잠시만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지금 저희가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매도 타점 드리겠지만 이거 수익 종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4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저희가 굉장히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일시정지 해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6차 수익 종목 공유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